오, 일부 차가워. 와, 막상 들으니까 좋다. 차가워. 차, 진짜 차가워. 엄청 차가워. 광경, 광경. 예술이야. 저기를 너무 가보고 싶다. 지금 떨어진다. 준비된다, 분? 준비됐지 않았어요. 오케이, 서서 있자. 오, 맛있어. 어머, 하나 더 보여. 우와. 저 시간에 맞춰서 가겠네. 너무 깨끗한데? 우와. 저게 햇빛. 저게 햇빛, 저거는? 도구ara 같아. 도구ara. 우와. 우와. 어떡해, 너무 부러워. 너무 멋있다. 진짜 시즈 같다, 이거. 뭐야. 동시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수영을 좋아해서. 맞췄듯이.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지랑이 같은 거 봐. 해외를 간 것 같지가 않고 다른 행성에 간 것 같아요. 약간 달 타는 이런데. 매개 같아요, 매개. 선생님이 이렇게 물에 누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진짜 명상하는 느낌이었어요. 신비로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밑에서 쏘는 것 같아.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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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우 juga. Stefanov님, 잘